밤사이 수능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옷차림 든든히 하고 시험장 가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도, 포항 3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9도선에 머물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종료되는 저녁 6시쯤에는 기온이 다시 5도 안팎으로 떨어집니다. 고사장 안에서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되, 밖에서는 두툼한 겉옷 챙기시고요. 시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곳곳으로 비나 눈 소식이 있습니다. 상주와 김천을 비롯한 서부 내륙지역과 울릉도 독도엘 중심으로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겠지만 도로가 얼어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험장 오고 가는 길에 사고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지역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도 다소 구름이 많겠고요. 경산 8도, 경주 9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서부지역에 내리는 비나 눈은 낮으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한낮 기온은 10도를 밑돌며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해안가 지역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불결도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엔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더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